근데 상민이 형 여자 스타일을 진짜 모르겠어. 여자 스타일을 모르겠다고? 나 살짝 알 것 같아요. 어떤 스타일이야? 약간 좀 귀여운데 약간 좀 왈가닥 같은. 귀여운데 왈가닥? 어떤 스타일이 제일 형 스타일인지. 요즘 필터는 많이 써요. 이거 약간 좀 고양이상. 너 아는 분이야? 아는 분이니까 나한테 사진이 있지. 너무 이쁘다. 너무 이쁘시다. 진짜 이쁘다. 봐봐. 어떤지 봐봐. 우와. 우와. 와 너무 이쁜데? 아니 그 혜선 씨 아니야? 어? 신혜선 씨 느낌 난다. 맞아. 약간 좀 고양이상. 와 형 연락해볼까? 아니야. 왜 형. 해봐 해봐. 형 뭐 그냥 뭐 같이 밥 먹고 놀고. 나 워낙 나 잘 노니까. 친해지고 서로 도와주고 하면 되죠. 형 어떤 스타일이? 근데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기엔 내가 이미 늘어. 아니 뭐 어때. 형 지금 뭐 누가 사기래? 응. 신혜선 씨도 이런 스타일? 궁금한가보네. 아니 아니야 아니야. 그래 아직 2점 때니까. 흠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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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호를 준다고? 번호를 준다고? 아 좋다 좋다. 전화해봐. 나야. 이게 너라고? 아니 요즘. 뭐라고? 이건 나야. 뭐야? 이게 어떻게 너야. 이건 나야. 이게 어떻게 너야. 어? 이건 나야. 이게 어떻게 너야. 이렇게 이쁜데 어떻게 너야. 너무 이쁜데? 아니 요즘 AI인 거 알지? 뭐지? 그래서 AI로 해서. 뭐라고? 이건 나야. 오오. 어머어머어머. 오. 오우. 오우.